안녕하세요.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이 1.5% 넘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속도 조절 차원의 조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조종의 중심에서는 삼성전자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와 빅히트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향후 장세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빅히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극단적인 역상관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추가 조종이 불가피하다면 상대적으로 빅히트가 오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삼성전자 장기 월봉차트입니다. 2016년 1월 속도의 차트인데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많이 올랐죠. 코스피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 9월과 10월에 제법 많이 조종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놀랐던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11월에서부터 삼성전자가 공교롭게 역사고점을 돌파면서 랠리가 이어졌거든요. 굉장히 가파란 랠리가 이어졌죠. 11월과 12월 그리고 1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의 예측대로 기본적으로 1월에 고점을 짓고 2월에는 조종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있었죠. 즉 거래상토 1월 11일 날 9천만 주 거래상토가 터지면서 9천만 주 거래상토에 따른 자율 발락의 조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조종이고요. 굳이 일부 물량을 매도하신 분이라면 굳이 나머지 물량은 우리가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지더라도 왜냐하면 한 번 물량을 다 팔게 되면 다시 사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전부 매도를 하게 되면 그 현금을 그대로 갖고 있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종을 받는다 하더라도 끌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혹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종이 들어오면 다시 또 저점 재매수의 관점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하튼간에 3개월 상승의 거래상토가 나왔고 2월달 같은 경우는 월봉상 은봉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코스피 지수도 보도록 했는데 작년에는 9월과 10월 2개월 동안 조종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상승, 역사의 고정을 일단 돌파한 상태죠. 돌파되기에는 또 신고가 돌파 프리미엄이 작용하기 때문에 의외로 조종이 좀 짧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월달에는 은봉이 나오고 3월서부터는 다시 또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일봉차트입니다. 작년 9월 이후서부터 차트가 되겠는데요. 1월 11일이었죠. 거래량이 9천만주가 더 좋습니다. 당시 저희가 당초에 7천만주 이상이 터지게 되면 상당 부분 우리가 매도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예상보다 2천만주가 더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1월 11일 날 9천만주어치를 누군가가 샀고 누군가가 팔았어요. 잠시 후에 우리가 예탁금, 고객예탁금 지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최고점, 11월 11일과 죄송합니다. 1월 12일이죠. 1월 12일 날이 고객예탁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7조 4천원까지 확인이 되는데 그 이유서부터 예탁금이 점차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현재는 지금 한 6조 8천억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하튼간에 9천만주어치를 누군가가 팔았고 누군가가 샀어요. 팔고 나간 사람들은 손해보고 판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렇죠. 다 이익을 싫어했는데 산 사람들은 너무 흥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들이 특히 흥분할 때 그때는 대체적으로 거래 상태로 많이 표현이 되고 시그널 역할을 하는데 그럴 때는 전체 물량이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매도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월까지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거래 상태로에 따른 기술적인 어떤 자율 반락 자율 조정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끝날 가능성은 좀 희명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1월 8일서부터 1월 25일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추천 보고서입니다. 보시면은 1월 10일이죠. 1월 10일 날 추천 보고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보고서가 오타입니다. 11개가 아니라 13개입니다. 13개가 나왔는데요. 최근 들어가서 제일 많이 나왔죠. 보고서가. 말하여튼 2016년 이후서부터 라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13개이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증권사 우리가 흔히 전문가 집단들도 많이 흥분한 거죠. 이시하사라는 일본의 대명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가의 상투와 주가의 바닥을 기가 막히게 잘 맞췄던 사람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의 바닥을 논할 자리는 아니고 주가의 상투를 잘 맞췄는데 어떤 경우냐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치수를 보여줬어요. 삼성전자가 5만원, 5만원에서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찍는데 갑자기 아주 공신력이 있는 전문가 집단들 이런 증권사라든가 혹은 대단히 유명한 월원 퍼펫 정도 되는 지명도가 무지 대단히 높은 그런 초고수가 목표가격을 제시했는데 예를 들어서 9만원을 넘어서고 10만원을 찍을까 말까 하는데 목표가격은 말도 안 되게 20만원을 제시하는 거예요. 20만원을 제시하는데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다 박수를 치는 거죠. 공감하고 흥분하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서 다 사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Buy in Climax라는 매수의 극점이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11만원에도 12만원에서 사주려는 새로운 어떤 세력이 등장되는데 9만원대에서 대중투자가들 말자도 다 사버리니까 더 이상 살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조종이 불가피한 것이죠. 지금 삼성전자 9천만주 9천만주가 터질 당시 분위기가 이시화살 얘기를 많이 좀 연상케 하는데 투자하시는데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매수가 중요하냐 매도가 중요하냐 사실 논란들이 많은데 저희 철학은 매수가 매도보다 한 1000배 정도 중요합니다. 매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적으로 매도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언제 팔아요? 거래가 터질 때 팔면 되는 거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가 거래가 터질 때 거래가 터지는 시점은 대중들이 흥분할 때죠. 고도로 흥분할 때 그때 팔면 거의 한 7,80%는 맞출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너무 호재가 지배했죠. 그래서 주가가 조종기 때 호재에도 불구하고 조색그래빌 이루는 중에 하나죠.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하거나 빠지게 되면 크게 빠지는 법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조종을 받아요. 큰 우려할 만한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큰 조종은 아닌데 호재 속에서 계속해서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거죠. 조종은 악재 속에서 받는 게 좋아요. 악재가 나오게 되면 자꾸 매물이 쏟아지거든요. 그럼 매물 소화 과정을 통해서 또 계기가 되면 사실 상승 반전되는데 주가가 조종을 받는데 호재 속에서 조종을 받게 되면 물량이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은 보통 물량이 꼬인다 엮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시는 그림은 지금 고객예탁금이 되겠습니다. 사실 고객예탁금은 제가 주식을 처음 공부할 때 예전에 처음 공부할 때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닥에서는 주가 바닥에서 고객예탁금은 후행하고 그다음에 주가 상투권에서는 선행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동행 내지 선행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주가가 바닥권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죠. 누가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가가 먼저 올라요. 그리고 상당분 먼저 오르게 되면 이제 서서히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시장 참여자도 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주가가 먼저 오르고 예탁금이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상투권에서는 예탁금 주가가 오르게 되면 전체 시가총액이 증가하는데 그 시가총액을 떠받칠 만한 예탁금이 자금이 유입이 되겠는데 주가는 오르는데 예탁금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비례적으로 시가총액을 떠받치는 혹은 떠받치는 것을 넘어서는 돈이 들어와야지만 주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예탁금이 증가하더라도 증가율이 둔화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좀 길게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여태간에 지난 1월 11일 날에 주가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주가가 최고점이었고요. 12일 날이 예탁금 최고조였습니다. 74조였거든요. 74조에서 지금은 74조에서 68조예요. 제가 아까 6조 8천억이라는데 그건 말씀 잘못된 얘기입니다. 74조에서 68조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6조 정도 빠져나갔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고객예탁금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추이를 살펴봐야 돼서 예탁금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예탁금이 꾸준하게 증가하는데 예탁금 증가율이 가급적이 채증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예탁금 증가율이 둔화가 된다. 그럴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우리가 시그널로도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현대투자연구소 같은 경우는 주가 대상투 관련해서 몇 가지 시그널들을 갖고 있어요. 1차적으로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7천만 주가 넘어서게 되면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것도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는데 그것은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이기 때문에 크게 우주할 수는 아니죠. 지금 이제 버블 장세입니다. 버블 장세. 우리가 사실 실물 경제하고 굉장히 동떨어지게 지금 자산시장이 지금 자산시장의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버블 장세에서 절정기 버블 장세도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은 버블 장세의 절정기라고 보는 건데 절정기가 가장 화려합니다. 그런데 절정기가 지금 버블 절정기의 초입단계는 넘어섰다고 봐야 되겠고 지금 중기 단계에 접어섰다고 보는 거죠. 말기 상태가 어찌 보면 또 굉장히 화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상승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지금 코스피이 종합지수를 보고 계시는데 코스피가 지금 3,200포인트를 어제 돌파했고요. 지금 이번에 조정 과정 속에서 3,000포인트가 일시적으로 훼손 가능성 무조건 훼손된다는 건 아니죠. 무조건 제가 3,000포인트가 깨진다는 건 아닌데 2월 조정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이탈 가능성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정을 들어오더라도 준비된 상태에서 조정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운실의 폭이 굉장히 크고 멘탈적으로도 사실 크게 부담이 없는데 갑자기 3,000이 깨지게 되면 그게 또 엄청난 이슈가 돼요. 그래서 정작 팔지 말고 사회된 시점에서 우리가 물량을 매도해서 물량을 뺏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정은 지금 코로나 저점서부터 1파 상승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 조정 2파동 과정이었죠. 작년 9월과 10월 달에 그리고 작년 11월서부터 상승충격 3파가 진행되는데 상승충격 3파의 세기가 워낙 세기 때문에 조정은 2월 달 한 달 정도 조정이 예상이 되고 마지막 5파동 그게 버블의 절정기 절정기 중에서 말기입니다. 초기, 중기 말기라고 보는 거죠. 그때서는 저희도 상당 부분 많이 빠져나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삼성전자 일봉차 삼성전자 위에가 삼성전자가 되겠고 아래가 빅히트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빅히트는 극단적인 역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빅히트도 상장이 되자마자 작년 10월 15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35만원 때까지 올라갔어요. 35만 천원 까지 갔었네요. 35만 천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주구장창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작년 11월 이후에 잠시 되돌림을 주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고 다시 빠지고 말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 상투가 1월 11일 이었죠. 장중 최고점이 보통 중인으로 96,800 까지 갔었는데 그때 아래 빅히트를 보면 장중 한테 4% 급락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최고 뭐라 할까요? 최고 극단적인 호재 시점 양호 시점 화려했던 매수 극점이 매수의 극점이란게 맞네요. 바잉 클라이막스 시점이 1월 11일 빅히트는 1월 10일 날이 세일링 클라이막스 매도의 극점이었다. 우리가 극과 극은 통하는 법입니다. 극과 극은 극에서 심의의 균형점은 항상 반전이 되는 말입니다. 그 이후부터 조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월 11일 날 거래상투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발락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비게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환경 속에서는 누가 대체적으로 보유 예수물량 때문에 못 간다 어쩐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보유 예수물량이 있어도 갈 놈들은 다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오르는 환경 속에서는 비게트가 오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수급의 역할 관계 차원에서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간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매수에 극점하고 비게트의 비게트엔터테인먼트의 매도에 극점하고 거의 일치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2월달까지 2월 말까지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비게트 같은 경우 비게트 같은 경우는 2월 말까지 최소한 2월 말까지는 강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어제 특히 비게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월 25일자 1월 25일자 비게트에 방송 올려놓은 게 있는데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저도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잘 모르죠. 하지만 관심 있게 꼭 지켜보시기 바라구요. 여하튼간에 비게트엔터테인먼트 비게트를 세 가지 논리로 비교를 한다면 SM 잘 아시죠? 이수만 회장이 대표로 계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수만 회장 노래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SM JIP YG엔터테인먼트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글자 수도 그렇고 제가 뺐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비교 불가 된거죠. SM이라든가 JIP 같은 경우는 출발을 국내에서 한거죠. 국내에서 국내에서 아시아로 그 다음에 아시아로 그리고 남미 그 다음에 유럽 미국인데 실제적으로 유럽이라든가 미국시장에서 상업화에 대해서는 다 실패를 했어요. 알리는 정도 원더걸스 정도가 조금 그래도 빌보드 차트에서 조금 상위까지 아니라도 이름으로 떨친 게 있는데 근데 BTS죠. 우리의 BTS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사실 몰랐죠. 인지도 굉장히 낮았는데 팝의 본류 팝의 본고장이 미국에서 빵 터져버린 거죠. 개념이 틀려요. 지금 BTS 이외에 빅히트 동생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동생들 투바투라든가 세븐틴 여자친구 등등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국내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만들어진다는 표현이 죄성스러운 것 같은데 국내용으로 만들어진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빨리 해야 되니까 여하튼간에 국내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거는 프리미어리그죠. SM이라든가 제가 SM이라든가 JRP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입니다. SM이라든가 JRP는 일단은 동네 조기축구회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빅히트 같은 경우 BTS 같은 경우는 사실 프리미어리그용으로 탄생이 됐다. 이렇게 해도 사실 이렇게 해도 그렇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아미라는 강력한 팬덤이 있죠. 대단한 것 같아요. 아미라는 팬이 하여튼 아미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포로사피스 시대 아미의 역할 아미 같은 이런 팬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애플카 아이카 지금 계속 이슈가 되겠는데 충성도가 높은 아미급의 팬덤들이 한 10억 명이 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세 번째는 위버스입니다. 위버스는 플랫폼이거든요. 쉽게 얘기해 뭐냐면 위버스라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BTS가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을 갔다가 거기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티켓도 예매를 하죠. 예매를 하고 또 앨범도 판매하고 기타 기념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BTS 티셔츠라든가 어제 제가 아미봉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회원분께서 범이라고 그러죠. 폭탄인지 어쩌면 모르겠는데 아미봉이라고 저한테 정정을 요구 강력하게 또 요구를 하셔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뉴스의 어떤 아티스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돈을 들여서 자금을 들여서 홍보를 하게 되죠. 그렇죠. 뭐 하여튼 일단 무슨 광고 홍보비가 들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위버스를 통해서 광고 홍보비 없이 거기서 위버스에다가 앨범이라든가 공연도 홍보하게 되고 기타 기념 어떤 그 제품과 상품 같고 이런 것도 소정의 어떤 수수료만 제시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빅히트 BTS를 위버스라는 플랫폼 기업으로 재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계 제가 아는 한은 국내에서는 단연코 최초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아마 최초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또 빅히트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찾아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SM 어제 보면 SM 차트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하여튼 그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한 3년 정도 최소한 2년에서 3년도 강력하게 올라가는데 BTS 역시도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인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방송은 이 정도까지고요. 잠시 저희 현대투자 VIP원 모집 안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금액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에 150만원 6개월에 250만원 1년에 400만원 예전에는 저희가 6개월에 600만원 1년에 1000만원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하여튼 여러 저런 사정으로 해서 가격을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워낙 적은 신분이라면 1000만원 이하 부담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3000만원 이상이신 분이라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 월요일 이후에 저희 주력주에 매일 오늘의 유망주에서 두 종목씩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 종목이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개별주들이 조정받을 때는 우리가 안 하다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두 종목씩 보내드리는데 굉장히 주옥 같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래 보시면 저희 법인 계좌가 있고요. 입금하시고 제 전화번호거든요. 제 전화번호로 입금했다고 문자 주시면 제가 다음날 장시작 전에 장시작 전에 먼저 인사 말씀드려야지 기본적인 예의이고요. 저희가 가입하시게 되면 초기에 한 두 종목 내지 두 종목 많게나 세 종목 정도 문자를 요약해서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이게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또 매일 하루에 세 번씩 나가는 문자가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현장세 기준으로 최고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